사주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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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하느냐 만드는 흰자 아 엊그저께 비아리가서 사주팔자 받더니 십 년 후 새 창도 때나 침물보터에 태어나 심심심 우리 본점수니 때로는 만질 수 있지 노력하고 사랑을 다 보내는 아들이 도와주지 사주 반짝 들고 다니라 만들면 되는 거잖아 언젠가는 황될 거야 사주 반짝 들고 다니라 사주 반짝 들고 다니라 츄츄츄 아아 며칠 전에 불방놈 가서 사주 반짝 받더니 우리 안에 대박 맨대나 아는 길도 좋대다 어쩌다가 고쳐라 신기하게 책도 맞추네 노력하고 살다 보면 만질 수 있지 사주 반짝 들고 다니라 만들면 되는 거잖아 언젠가는 황될 거야 사주 반짝 들고 다니라 심심 우리 본점수니 때로는 만질 수 있지 노력하고 살다 보면 아들이 도와주지 사주 반짝 들고 다니라 만들면 되는 거잖아 언젠가는 황될 거야 사주 반짝 들고 다니라 사주 반짝 들고 다니라 만들면 되는 거잖아 언젠가는 황될 거야 사주 반짝 들고 다니라 사주 반짝 들고 다니라 노은지 뇌 고맙습니다.